안녕하세요. 투데이 재활고수 시간입니다. 방송 출연이 어려운 숨어있는 투자 고수분들 저희 제작진이 정말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수익률 고수분들의 투자 아이디어와 철학까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재활고수에서는 숨어있는 수익률 고수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이 어렵지만 수익률은 누구보다 자신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재활고수 참가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릴 거고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니까요. 자신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재활고수 바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고수는 바로 주다미이고요. 양력도 체크해보도록 하시죠. 주다미는 현재 상당사의 공시와 IR, PR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자 철학도 얼른 보도록 할게요. 네, 매크로를 유의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자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일지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투자 컨섭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네, 낮아진 이익 변동성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늘 종목은 바로 신중화 앵커가 소개할 거고요. 신중화 점수까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재활고수 시간입니다. 숨어있는 투자 고수들의 비법과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ISC인데요. 간단하게 사업 내용과 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테스트용 실리콘 러버 소켓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양산화에 성공해서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90%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지만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익의 변동성은 낮아지고 이익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연간 비메모리 비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년 20%에서 지난해에는 21년 60%까지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어닝 서플라이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의 경우 서버용 디램과 모바일 디램, 랜드향 소켓 모두 수주가 증가한 영향으로 그 어닝 서플라이즈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출시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매출 포트폴리오가 개선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매출과 이익률이 증가하였습니다. 해외의 경우 애플향으로 추정되는 북미향 모바일 AP와 메모리 서버용 CPU, 자체 칩을 개발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칩 테스트 수주가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2022년 1분기 38.1%에서 2분기에는 41.4%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ISC에 대한 주다미의 투자 포인트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아까 높아졌다고 했는데 2022년 약 60% 수준에서 올해는 약 66%로 높아질 상황입니다. 서버용 CPU 침투라, 전공적 미세화, 후공적 패키지 기술 고대화에 따라서 비메모리 소켓 테스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DDR5 도입 시 메모리 테스트 소켓의 ASP, 지금 단가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AI, 5G, IoT 등 신규 반도체 수요 증가는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주다미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은 이 기업에도 고스란히 녹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DDR5가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언제 도입이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 정도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망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면적 서버 CPU용이죠. 소켓 시장에 실리콜 러버 소켓이 침투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메모리 소켓 대비 ASP가 높아서 고마진이 유지될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적 미세화, 후공적 패키징 기술 고도화에 따라서 패키징 칩의 솔더블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서 단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기의 사업에서 상당히 고마진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사파이어 레피지 출시가 내년 2월, 3월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DDR5 효과가 2023년에 이제 드디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가 당연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점수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점수는 80점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쪽에 있는 기업이지만 밸류에이션이나 수급, 모멘텀이 생각보다 괜찮은 기업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80점을 드렸고요. 빠르게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주다미인은 5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손절가는 3만 원, 그리고 기간은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국내 피어그룹인 평균 PER 13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비메모리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고마진 영업익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리노공업과 밸류에이션 격차를 장기적으로는 좁혀나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ISC에 대한 제아의 고수 추천 사유였고요. 앵커 포인트와 함께 제아의 고수 의견 참고하시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